안녕하세요 네니입니다 이번에는 부모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셨어 가지고 맛있는 걸 많이 먹었는데요 그 맛있는 거 먹고 그런 영상들을 한번 브이로그처럼 찍어서 올려 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야? 찍고 있는 거야 이게? 응 대부분 핵쪽놈 파래 아 그만해 아.. 이거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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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감사합니다 엄청 많아 여기 자고도 왜 저녁이야? 진짜 무서워하게 만들어졌어 어 회사님 다가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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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마지막인가보래? 응 이건 모르겠네 다가올게 다가올게 너 아빠를 브라질에서 추려놓는구나 지금? 아이쿠같아요 아이고 친구가 오늘 안녕하세요 이리와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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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